안녕하세요. 친구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이찬원의 미친 팬이 즉시 아이돌에게 3개의 아이폰 11을 기부했고 총 가치는 거의 5천 달러에 이른다. 내 아이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팬들은 항상 아이돌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다. 그러나 단순한 캐주얼 선물 외에도 많은 팬들이 이찬원의 경우처럼 아이돌에게 소중한 선물을 기꺼이 줄 것이다. 최근 이찬원 어머니가 공개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특히 여성 팬이 아이폰 12 3개를 사서 집에 가져가서 이찬원에게 선물했다. 이찬원의 어머니에 따르면 소년은 찬원의 가족에게 최신 아이폰을 하나씩 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선물이 너무 비싸서 찬원의 어머니가 선물을 거절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찬원이 집에 왔을 때 한 여성 팬이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집에 선물을 남겼습니다. 이찬원의 어머니는 이 특별한 선물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찬원에게 선물에 대해 과시했습니다. 찬원은 몹시 신이 나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의 상자를 집어들고 흔들어 진짜 제품인지 확인했다. 그러나 상자가 실제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인지 확인한 후 우리 찬원이 선물에 적힌 주소로 상품을 반품했습니다. 이 사건이 밝혀진 후 이찬원의 행동을 칭찬하는 댓글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찬원 팬들 일부에 놀랐습니다. 그 전에 이찬원은 값 비싼 선물 대신 팬들이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팬들에게 자선단체에 보내달라고 충고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레터를 시청하세요. 뽕숭아학당 이명웅 영탁 이찬원장 민호 김희재 레전드 선배 이적과 함께 귀호강 무대 선사 TV 조선 뽕숭아학당 이명웅 영탁 이찬원장 민호 김희재가 레전드 선배 이적과 함께하는 귀호강 명곡 특집으로 안방극장의 뜨거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다. 13일 오늘 밤 10시에 방송들 TV 조선 뽕숭아학당 34회에서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가요계의 음유시인 이적과 만나 찐팬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낸 역대급 귀호강 무대를 선보이며 은혜로운 성덕 등극의 이 시간을 가진다. 트롯맨들은 뮤지션들이 뮤지션인 레전드 보컬 이적의 등장에 환호성을 내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이적은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명곡 달팽이를 열창 현장을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그동안 이적의 오랜 열성 팬임을 밝혀왔던 영탁이 앞세 이적과 함께 달팽이를 부르며 성덕의 행복을 누렸던 터 두 사람은 즉석에서 만들어진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화음을 이뤄내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더욱이 뽕숭아학당에서 이적이 레인을 불러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이명웅은 이적의 노래를 눈앞이라래서 듣는 상황에 연신 간격을 터뜨려냈다. 특히 이명웅과 영탁은 자발적으로 이적에 대한 정보력을 마구 쏟아내며 이적을 향한 열렬한 팬심을 드러냈다. 뽕숭아학당 공식 대과사전 찬또위키 이찬원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파이팅 넘치는 팬심을 분출하며 영웅위키 영탁위키의 면모를 자아냈던 것 극기야 트롯맨들은 이적을 향해 콧 엄마 살려주세요 콧 라고 외쳤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지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 트롯맨들은 이적의 노래 중 자신의 최애곡인 내 맘의 이적송을 선곡해 부르는 감미로운 기호강 명곡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이명웅은 이적의 대표곡이자 결혼식 축가로 자주 불리는 다행이다 로 특유의 감성에 부드러운 보이스가 조화를 이룬 완벽한 무대를 탄생시켰다. 무엇보다 다행이다는 이적의 아내를 위해 부른 곡이어서 그동안 다른 가수들에게 리메이크를 허락하지 않은 유일한 곡으로 알려져 있어 이명웅의 무대에 각별한 의미를 더했다. 더욱이 이명웅이 노래를 부르기 전 특별한 사람을 향한 세레나대라고 언급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뿐만 아니라 이적의 대표 찜팬 영탁 역시 이노래로 오시커플을 결혼시켰다고 전하며 화제를 모았다. 장민호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선곡해 컷 마음을 파고드는 느낌이야. 너무 울컥해서 컷라는 원곡자 이적의 극찬까지 이끌어냈다. 장민호 버전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은 어떤 기호강을 안겨줄지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제작진 측은 줄곧 이적의 열성 팬임을 강조해왔던 트롯맨들이 이적을 처음으로 만나는 수업을 가지면서 웃음과 감동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트롯맨들과 이적이 함께 완성한 강미로운 기호강 무대를 13일 오늘 방송에서 꼭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tv 조선뽕숭아학당 34회는 13일 오늘 밤 10시에 방송된다 이찬원 또래신의 서예교실 오픈 이찬원채 비법 공개 글씨 예쁘게 잘 쓰기로 소문난 이찬원이 자신의 글씨채 비법을 공개했다. 이찬원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저만의 글씨 비법을 공개합니다. 이찬원은 앰퍼샌드컷 오늘은 이찬원의 글씨 수업이다. 많은 분들이 제가 글씨 쓰는 모습을 좋아해주더라. 어렸을 때 서예로 글씨를 배웠는데 한글이나 한자를 예쁘게 쓰는 것 같다. 고 오늘 때 딱 덧붙여 글을 예쁘게 쓰게 된 계기로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쓰게 된 게 계기가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머니가 알림장을 처음 보고 글씨를 너무 못 쓴다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가 글씨 따라 쓰는 걸 많이 시켰다. 그걸 1년 하니까 초등학생 때 글씨가 지금 글씨채가 됐다. 웬만한 어른 필체만큼 썼다고 밝혔다. 글씨 잘 쓰는 요령 따라쓰기 또한 이찬원은 앰퍼샌드컷 요즘 봉투가 되게 좋아서 경주사 봉투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게 싫어서 빈 봉투에 직접 써서 가져간다. 그게 정성과 성의가 있어 보인다 콸고 말하며 경주사 봉투를 쓰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찬원은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계정에 송글씨로 새해 인사를 전한 바 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체가 고르고 흘림 없이 깔끔해 팬들의 칭찬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찬원은 잘 정돈된 성인체를 쓰는 비법으로 앰퍼샌드컷 글씨를 잘 쓰려면 꺾어 쓰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본인이 쓰는 채마다 자연스럽게 잘 연결해줘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글씨를 따라 쓰는 거다 콸 라고 전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